안녕하세요 비주얼리즘입니다 벌써 2023년이 끝나가는데 연말이라 그런지 바쁜 일정 속에서 업로드가 늦어져 죄송합니다 퓨토리얼 컨텐츠 외에도 디자이너 여러분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실무 경력자의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컨텐츠도 준비 중이고 신화 코디 온라인 강의도 오픈 예정인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신화 코디와 옥테인 랜더를 활용하여 움직이면서 빛의 산란을 통해 아름다운 컬러를 보여주는 물방울을 만드는 튜토리얼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 코디를 실행시켜주시고 스피어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런 다음 디포머에서 디스플레이서를 스피어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서의 쉐이더에서 노이즈를 선택해주었습니다 또한 카메라를 불러와 배치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해주고 세그먼트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서의 노이즈에 들어가 전체적인 노이즈의 스케일을 키워주고 클립과 컨트라스트를 조절하여 스피어가 노이즈를 통해 받는 변화에 대한 폭을 키워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따로 키를 잡지 않고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설정하여 알아서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만들건데 먼저 1을 넣고 재생해보니 너무 빠른 것 같네요 절반 정도 줄여서 0.5로 진행하겠습니다 화각을 높여 다시 카메라를 배치해주고 옥테인 라이브 뷰어를 불러오겠습니다 적당히 HDRI를 하나 넣어주고 HDRI를 여기저기 움직여보며 적당히 배치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메토리얼을 불러올건데 오늘은 컴포지트 메토리얼을 불러오겠습니다 컴포지트 메토리얼은 믹스 메토리얼과 비슷한데 믹스 메토리얼과는 다르게 따로 여러개의 메토리얼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하는 번거로움 없이 레드시프트처럼 하나의 메토리얼에서 전부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믹스 메토리얼 자체도 솔로 노드를 보는 것이 안되는 오류도 있고 해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컴포지트 메토리얼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드 에디터를 불러오고 메토리얼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타입을 스펙클러로 바꿔주고 IOR을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퍼션을 활성화하고 알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조금씩 미세하게 값을 조절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러프니스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번 작업들은 소수점 정도로도 보이는 것들이 많이 달라서 알트를 누르고 미세하게 조절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러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이크 섀도우를 활성화하고 HDRI를 움직여 보면 느낌을 보는데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디스포션을 더 조절해 주고 옥테인 세팅해서 스펙클러 뎁스를 많이 높여주겠습니다. 그러니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보여지는 값이 조금 변하게 되었는데 다시 부족한 것 같아서 들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해 주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뒤늦게 스펙클러 뎁스를 올리지 마시고 처음부터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괜찮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물방울은 뭔가 플랫한 느낌보다 빛이 엄청 산란하면서 굴절을 통해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버블을 하나 더 복사해 주고 스케일을 줄여주겠습니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아서 러프니스 값을 더 낮춰주겠습니다. 그러니 뭔가 더 느낌이 좋아진 것 같네요. 그리고 스킬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서의 노이즈도 베리에이션을 주겠습니다. 저는 버블에 비주얼리즘 로고를 넣고 싶어서 메트리얼을 복사해서 안에 있는 버블에게 입혀주고 밖에 버블 메트리얼의 노드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메트리얼을 하나 더 추가해 주고 비주얼리즘 로고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로고가 들어갈 위치를 이미지로 지정해 줄 건데 넣어보니 이런 이미지인데 알파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타입에서 알파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비주얼리즘 로고가 버블을 감썼습니다. 너무 큰 것 같아서 스케일을 조절해 주고 위치도 중앙으로 오도록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전 로고 부분 메트리얼의 디테일을 주기 위해 오퍼시티 값을 아주 조금 줄여서 투명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해 보니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 같은 느낌으로 버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옥테인 메트리얼을 통해 버블을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께서도 노이즈 값이나 버블의 디스포션 값을 바꿔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디자인에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곳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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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